살면서 이혼하고 싶으실 때 많으시죠? 아저씨, 한우정이랑 이혼해라 뭐? 왜 그렇게 놀래? 한우정 사랑하지 않는다면 새롬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거 거짓말이야? 거짓말이긴 솔직히 새롬이 아니면 진작에 헤어졌지 와이프가 여자로 느껴지기는 하는 줄 알아? 손톱만큼 애저도 남아있지 않나 그치? 그럼 이혼하고 다른 결혼하자, 어? 눌렀다, 내 눌렀다 뭐 하는 거야? 안 꺼! 저거 어떻게 들어가야지 맨날 일찍 돌아왔는데 꺼! 이런 나쁜 녀석들아, 니들아 난 그렇게 빼지면 어떡해 Jab 살 101 그지면 너무 needle 그런데 내 손통된다 아, 꺼! 아, 왜이들은 말이 가능해야 oxide? 빨리 안dec agony 빨리 안쓰어 기능이 하신자 야 어떻게 찍어 그냥 그러면 야 dictator 미خ해 때리지 먹으러 찍지 마, 찍지마 그 말이야 찍지마세요 지키지 마세요! 문희야! 하지 마! 지키지 마세요! 내 딸한테 일하고 좀 무사할 줄 알아? 회장님 그게 아니고 회장님! 지금 출발했으니까 5분을 터뜨려. 조용히 해! 조용히 해! 하나 좀! 네 작품이었어? 당연하지. 여기가 끝이 아니야. 박병기 당신이 저지른 죄값 철저히 받아. 박병기 박병기 미친놈 네ini 순식 정기 고생 고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